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입의 예결위 심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 상임위 심사에서는 두 기관 합계 천억 원 이상이 삭감됐는데요.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입니다. 특히 경제관력과 민생경제안정이라는 제주도의 예산편성 기조와 다르게 시설비 투자에 치중한 점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헌진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7조 2,104억 원, 올해보다 1,465억 원, 2%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주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에 편성된 3천만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1,200여 개, 6,392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라도 해양도립공원 사유지 매입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 등 시설비 사업은 580개, 2,10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 사업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 재고와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제주도의 예산 편성 기본 방향과 달리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시설비 사업에 치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부터 반영하자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경기 침체 장기화 전망 등으로 국고 보조금이 전년 대비 62억 원가량 감소되는 상황에 도비 부담금은 475억 7천만 원, 자체 재원 1,048억 원이 증가하는 이유와 공기관 등 대행 사업에서 매우 미흡 등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예산 삭감 없이 부기명 등을 변경해 편성한 예산은 제주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도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세수 감소와 정부 교육정책 변화 등에 따라 이전 수입 감소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오는 2025년부터 1,712억 원의 지방체를 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성과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주도 459억 원, 도교육청 582억 원 등 1,041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대거 삭감하며 적지 않게 반발하는 가운데 예결위에서의 최종 조정안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